다양한 자동차 편의장치, 종류도 수도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. 이들 중에서 꼭 필요한 편의장치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운전자 편리를 위해 태어난 편의장치, 정말 편리하기만 한 걸까요? 한 자동차 전문 사이트에서 80여 명의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 결과 나에게 유용한 편의장치 3위는 후방 카메라.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가 가능하겠죠. 나에게 유용한 편의장치 2위, 통풍시트와 열선시트입니다. 추운 겨울철 꼭 필요한 열선시트와 여름철 시원한 통풍시트.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통풍시트와 열선시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나에게 꼭 필요한 편의장치 대망의 1위, 바로 내비게이션. 최근에는 목적지까지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거나 안전과 보안, 원격 차량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.